자, 여러분은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접할 거예요. 내가 원불교라니. 왜 그런지 봅시다. 왜냐하면 이 원불교의 제일 핵심 진리를 여러분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한번 봐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불교라니. 말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볼까요? 1원은, 1원은, 자, 1원 또 그려볼게요. 1원은 홍익교당에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1원상의 진리는 정산 선생께서 쓰신 거고 소태산 선생 감수로 정전에 들어간 건데 1원은, 자, 일단 1원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체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개념만 알면 안 돼요. 체험이 있으셔야죠. 체험과? 저희는 항상 정의 쌍수 아닙니까?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사막수련이 정신수양, 이게 선정이에요. 사리연구, 이게 지혜입니다. 작업치사, 작업은 업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지을 때 취, 선은 취하고 취, 악은 버리고. 됐죠? 이게 사막입니다. 이게 개정의 사막이에요? 불교의 사막과 같아요. 다만 더 대승적으로 개념화된 거죠. 사막공부. 사막공부 해가지고 우리 돋닦아야 되는데 이 사막공부 중에 여러분, 몰라 괜찮아 해서 정신수련하고 아공, 복공, 구공, 참나자리, 참나의 본질과 참나의 작용과 참나의 뜻을 연구하고 그게 타죠? 실제 삶에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면 원불교네요. 그런데 제일 핵심인 건 이론상인데 이 이론상의 진리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정신수양, 몰라 괜찮아도 했고 자명한인가, 진리인가도 했고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인가도 했고 삶에서 이런 14조를 실천한 아공, 복공, 구공을 육바람이를 실천하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 이미 이거 원불교네요. 더 들어가 볼게요. 이론은 우주마뉴의 본원이며 여러분, 이 이론자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더 실감날까요? 이 이론이요. 이게 지금 공적이에요. 공적.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영지. 자, 텅 빈 중에 알아차린 자가 있어요. 텅 빈 중에 알아차린 자 있으세요? 텅 빈다는 것은 뭐가 텅 빈 거죠? 공적하다는 것은 여기에 육군이 없어요. 육군이 없어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울고, 웃고가 없어요. 공적해요. 그런데요. 분명히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요. 생생하게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해되세요? 공적과 영지. 이거 하나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자, 이론상이란 건 공적영지입니다. 결국은 공적영지. 여기까지 아시겠죠? 공적영지다. 자, 공적영지다. 이게 뭐냐? 영지다. 아시겠죠? 공적영지다. 육군이 없는데, 육군이 없는데 텅 빈 중에 알아차리고 있다. 그러면 육군은 뭘까요? 자, 이게 육군이거든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생각과 감정. 그러면 안, 이, 비, 설, 신, 의. 의는 마음이죠. 생각과 감정입니다. 자, 생각, 감정, 오감이에요. 다 하면 오감. 그래서 결국 존재하는 건 뭐다? 생각, 감정, 오감뿐이다. 이 우주, 만유라는 건 생각, 감정, 오감뿐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 말고 뭐가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 말고 뭐가 있어요?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이 공적영지에서 우주, 만유가 나왔다. 생각, 감정, 오감이 참나자리에서 나왔다. 이 소릅니다. 이거 이해하세요?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우주, 만유의 뿌리이며, 우주, 만유라는 건 육군밖에 없습니다. 육군의 뿌리이며, 여러분 육군 아닌 우주, 만유 있어요? 오감 아닌 거 있어요? 저 하늘의 별은요? 오감 대상 아니에요? 오감의 대상인 색깔 아니에요? 만져보면 촉감의 대상, 아니, 뭐죠? 촉감의 대상 아니에요? 느껴지는 촉감 아니에요? 촉각의 대상?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이 이론상은 이거 인가 되세요? 재불, 재성, 모든 부처와 모든 성인의 마음도장이며, 마음자리, 모든 부처도 다 똑같은 도장이 찍혀 있어서 시민입니다. 마음에 찍혀진 도장이며, 이 이론이 마음 도장이에요. 저는 점을 하나 더 찍어가지고 공적 영지를 표현해봤습니다. 영지까지 표현해봤어요. 공적만 하지 마시고 영지까지 하시라.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일체 중생 중에 육군 작동 안 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신체적 장애 때문에 일부 오감이 작동 안 합니다. 해도 육체 한계 때문에 작동 안 하는 걸로 보지 본래 육군이 부족하다고 안 봅니다. 이번 생에 이 육체 한계 때문에 장애가 좀 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건 육군이 다 여기서 나온다. 원래 육군은 육체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초월해서는 마음으로는 또 육군이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일체 중생의 본성도 육군의 뿌리라는 얘기고요. 대소 유무에 분별이 없는 자리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 알이 우주만 위의 본원인 공적 영지가 대자리라면 이 대에서 쪼개져서 보고 듣고 맛보고를 하나씩 쪼개져서 소소하게 쪼개져버린 것들은 뭐예요? 지금 벌써 피자 쪽으로 6개로 쪼개졌죠. 이게 소예요. 대에서 소가 나옵니다. 대자리는 참나자리, 소자리는 현상계. 대자리는 절대계, 소자리는 현상계. 공적 영지가 이론상이 일체 현상계를 놔둘 때 대니, 소니, 이름이 생겨요. 점점까지 이름 없었는데 참나자리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고 보니까 이 한 생각은 소요. 일어나기 전은 뭐예요? 대요. 대소. 그 다음에 유무요. 유무가 펼쳐집니다. 생겨났다, 소멸됐다. 대소 유무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대소 유무는 다 육군에서 이 생각이 떠드는 거죠. 대니, 소니, 유니, 무니 그러니까 이 대소 유무는 육군에서 펼쳐진 현상계의 모습이고 그걸 결국 생각해서 개념화되는데 이것들도 결국 뭐예요? 이런 개념적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공적 영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직 알아차릴 뿐인 그 자리 나라는 존재감뿐인 그 자리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순수한 존재감의 그 자리. 공적은 순수한 존재감 자리고요. 영지는 나라는 존재감 자리입니다. 나라는 존재감. 순수 존재감. 좀 달라요. 순수한 존재감은요. 공적한 중에 영지가 있고요. 공적 영지. 영지는요. 공적한 중에 영지. 육군을 알아차리는 빛나는 알아차리는 존재감이 확연히 빛을 내는 거예요. 육군을 굴리는 자리고요. 공적은 육군을 초월해서 그 공적한 알아차리는 자리에 본체를 말하고요. 이거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적을 다른 말로 진공. 텅 빈 그러면 영지는 묘한 게 있다. 자 보세요. 진공. 텅 빈 중에 텅 빈 중에 묘한 게 있어가지고 육군을 굴립니다.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자리. 아무리 육군이 생겨났다 사라져도 육군이 생겨나고 사라진 그 본체가 되면 이 자리가 변하겠어요?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언어 명상이 돈공한 자리. 언어 명상이 다 끊어진 자리. 언어니 이름이니 형상이 다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공적 영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 유무의 분별이 나타나고 선악 업보에 차별이 생겨나고 언어 명상이 완연해진다. 이게 뭐예요? 육군이 굴러간다. 육군이 굴러간다. 그러면서 시방세계가 굴러가는데 육군 뿐이에요. 시방세계. 시공 4차원의 세계가 굴러가요. 시방 3계가. 시공 4차원의 세계. 과학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과학에서 이해 못하는 연계들까지 다 포함해서 시방 3계가 다 손바닥에 구슬 같다. 손바닥 위에 여러분 블루베리가 마침 손바닥 위에 구슬을 놓고 보면 이거 돌려가면서 볼 수 있죠. 완전히 내가 장악하고 장악하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 시방 3계가 다 육군일 뿐이요. 내가 알아차린 존재하는 거예요. 알아차린 내가 주체니까 시방 3계가 내 손바닥 아닌 거예요. 장중의 구슬이라는 건 시방 3계가 내 손바닥 아니다. 여러분 이러세요? 이게 벚꽁 체험인데 벚꽁 체험 하셨어요? 참나자리에서 생각감정 오감 굴러가는 걸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일원상 일원상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으로 육군이 굴러가는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초연히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진공과 묘유의 조화죠. 진공 묘유가 일으킨 조화가 우주 만유를 통해서 무시광급 시작 없는 아주 오래전 세월부터 은현자재 육군이 펼쳐졌다 오므라 들었다 펼쳐졌다 갈무리 됐다가 자유자재하는 것이 일원상의 진리니라. 자 일원상 진리인가 하면 원불교죠. 본인 안에서 일원상 진리가 인가되세요 안되세요 이거 그냥 아공 복공 구공인데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육군이 펼쳐지고 육바람이 나오고 이게 다 진공 묘유의 조화인데요. 다른 말로 공적 영지의 광명이 일으키는 건데요. 지금 알아차린 자가 있으시다면 거기 일원상입니다.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자리가 일원상이에요. 제 얘기 듣고 한 생각 일으키고 보고 듣고 맛보고 하고 기쁘다 재밌다 재미없다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는요. 우주 마녀의 본원이고 모든 성인들의 마음짜리요. 모든 중생들의 본성짜리입니다. 거기서 크고 작고 있고 없고의 모든 분별이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개념이 나와요. 인가되세요? 일체가 참나의 신비로구나. 일체가 이 일원상짜리 공적 영지에서 하는 거구나. 공적 영지가 진공묘이구나. 텅빈 중에 텅빈 중에 묘한 게 있어가지고 우주 마녀를 펼쳐내는구나. 순수한 존재감에 바탕을 둔 나라는 존재감이 육군을 경영하는구나.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나 그러면 나라는 존재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나의 본원에는 공적이 있어요. 참나의 본체는 공적하고 참나의 작용은 영지로서 펼쳐지는 그 영지가 더 구체적인 현상계의 작용으로 뭘 펼쳐내요? 이거는 참나의 작용은 맞아요. 진공묘이면 참나의 자체의 작용이고 이 작용이 현상계 안에서 굴러서 작용을 일으키면 육군을 펼쳐납니다. 이게 다예요. 시방 삼계가 장중의 손바닥에 장중이라는 건 손바닥에 구슬 같이 내가 장악하고 있느냐. 시방 삼계면 온 우주 시방이면 상하 팔방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온 우주 그것도 물질계를 넘어선 영계까지 포함한 3개니까 3개 무색계 6개면 온 우주 중생들이 존재하는 모든 구석구석의 세계가 다 육군작용밖에 안 된다. 베리둥절 이거 안 먹고 다시 놀까 봐 긴장되시죠? 사막 명상 속에서 연구해가지고 삶 속에 실천하는 거 이거 이론상 이론상 알아내가지고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로 현상계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다 아니에요? 그럼 나는 원불교냐 불교냐 기독교냐 유교냐 뭘까요? 알아차리는 자리는 다 한 자리인데 그럼 왜 몸이 다들 나누어져 있나요? 하나인데 나눠야 경험을 하니까요. 공간이 존재해야 되는 거는 다양성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있는 거는 변화가 필요하니까 나와 남이 찢어져서 변화하는 중에 육군이 육군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이것도 참나의 설계도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없는 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오물이면 공적 영지어 펼치면 육군입니다. 손가락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오행으로 말할 땐 딱 좋은데 육바라밀로 말하려니까 이해되세요? 공적 영지 텅 빈 중에 한 주먹 치면 공적 영지고 펼치면 현상계 육바라밀도 오행이에요. 찾아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대소유무라는 게 아공버꽁 구공이랑 같은 거 아시죠? 대 소 유 무 저기 원불교는 이거 알아내면 되거든요. 진리인가 할 때 우리 아공버꽁 구공 얘기할 때 대소유무를 얘기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대자리는 공적 영지 참나자리죠. 참나자리 아는 게 뭐죠? 아공이요. 소자리는 일체현상계가 대자리의 작용으로 소가 펼쳐진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일체현상계 육군은 이론상의 공적 영지의 작용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법공이죠. 유무는요. 유는 선이고 무는 악이에요. 선은 있게 하고 악은 없게 하라. 작업치사죠. 이건 구공이에요. 됐죠? 아공버꽁 구공을 원불교에서는 대소유무라고 한다. 이 정도 아셔야죠. 그래서 원불교는요. 대승보살 배양하는 데인데 핵심이 일원상 진리 모르면 보살이 못 돼요. 견성해야 돼요. 무조건. 원불교는 원불교인이라면 여러분 무조건 견성해야 돼요. 견성 안 하면 일원상의 저 진리를 끌어다가 못 씁니다. 삶 속에서. 일원상이 늘 생생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린 자가 지금 생생해야 돼요. 생생해서 대 참나 자리를 일원상 자리를 늘 알아야 되고 공적용지가 늘 인지되어야 대자리 아는 거고 소자리 아는 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대의 작용인 현상계 육군의 작용이란 거 알아야 되고 대소 유무 은혜로운 거 이로운 거는 있게 하고 해로운 거 중생들한테 해로운 거 배은하는 거 이 일원상의 은혜에 배반하는 짓은 안 해야 되고 그럼 끝이에요. 작업치사 그럼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가 다 하나로 돌아가는 거 사막이 대소유무의 진리를 채득하는 수행법이죠. 사막으로 대소유무 채득해서 일원상 진리를 육군 굴릴 때마다 일원상 진리에 맞게 대소유무의 진리대로 아공복궁구공의 진리를 인가하고 살아가듯이 자 우리식하고 원불교식 합쳐볼까요? 공적영제 접속하셨나요? 대소유무의 진리 인가하셨나요? 이 대소유무의 진리에 육군을 맡기셨나요? 끝 그러면 성불재중 내가 견성하면 이거 다 알아줘요. 이거 알아주면 내가 부처가 되고 다른 중생들도 이거 알게 해주면 재중 중생부제가 되고 이거를 말로 떠드는 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지금 여러분 몰라 괜찮아 한번 해보실래요? 몰라 괜찮아 한번 하시면서 이름도 몰라 아까 언어 명상이 단박에 공하게 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몰라잖아요. 어떤 언어 어떤 이름 어떤 모양도 지금 몰라 해보세요. 몰라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하고 존재해 보시면 알아차리는 의식 공적 영지만 생생해집니다. 어떤 생각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몰라 하고 쳐버리세요. 몰라 하고 단박에 쳐버리세요. 단박에 공으로 돌려버리고 존재감에만 존재한다는 느낌에만 집중하시면 공적 영지자리죠. 거기서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 공적 영지의 작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대자리를 알면 소자리도 알게 돼요. 소가 대에서 나왔구나. 그런데 유무 어떤 일은 하고 무 어떤 일은 하지 말까 이거는 육바람일 알아야 돼요. 구공 알아야 돼요. 육바람일에 맞는 건 하고 원불교식으로는 천지팔도에 맞는 건 하고 안 맞는 건 안 하면 됩니다. 이러고 원불교도 정신개벽을 얘기해야지 원불교는요 지금 다른 거에 신경쓰지 말라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해 드렸죠. 환경문제 다 좋은데요. 그런 거 그런 데만 집중하시면요. 성불재중이 됩니까? 원불교가 뭐하러 나왔는데요. 물질개벽하러 나왔나요? 물질이 개벽되니 뭐하자고 나온 거죠. 정신을 개벽하자. 그럼 정신개벽의 키는 이거 한 장이 다인데 지금 이거 한 장에 다 들어있어요. 정신개벽의 키는 이게 원불교 제일 바이블 정전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거 한 장에 다 들어있는데 이걸 하고 살면서 남도 하게 해주면 성불재중인데 다른데 왜 열을 올리세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진짜 하셔야 할 일은 견성에서 성불하고 다른 중생들 견성시키는 겁니다. 부처 만들어주는 이게 다예요. 해본 놈이 가르쳐줄 수 있어요. 내가 해봐야 남도 가르쳐줄 수 있어요. 나 먼저 해가지고 남도 가르쳐주자요. 이게 정신개벽이 키인데 아 뭐하고 계세요. 그냥 원불교도 우리 동지들인데 원불교 보살 동지들 뭐하세요. 거기에 원불교 길드에 여기저기 각 길드에 보살 동지들 함께 좀 합시다. 함께 합시다. 여기까지 홍익교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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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